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거지같은 마누라 명치에 주먹을 확 꽂아버린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폭력이 아닙니다. 뭐랄까 부처님의 일격같은거죠. 열애신장. 그럼 봅시다. 제목 완전 싸가지없고 정신나간 미친 마누라랑 온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명치에 스트레이트 제대로 한번 꽂았는데요. 아 불쌍한 퐁퐁이 형 이제 탈출하는건가? 원제 마누라하고 어제 몸싸움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아내와 처음으로 몸싸움까지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글 써봅니다. 일단 저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결혼 15년차에요. 딸, 아들내미 이렇게 자녀는 두명이 있구요. 현재 아내는 육아휴직중입니다. 저 혼자 외버리고 서울에 있는 중형 자가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솔직히 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쪼들리는건 역시 아닙니다. 중산층 정도는 되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 모두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보통 바로바로 집으로 오고 있으며 모임이나 약속같은건 거의 안잡아요. 결혼 후 지금까지 음식, 설거지, 청소, 집안정리같은 집안일의 대부분은 제가 도맡아 해왔으며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제가 9, 아내가 1정도 아니 사실 9 이상인거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평일에 퇴근하면 집에와서 저녁밥 준비해가지고 아내 밥먹이고 설거지하고 애들이랑 놀아주다가 목욕시키고 11시쯤에 재우고 나면 그때 또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점심, 저녁 3끼 전부 다 제 손으로 가족들 해먹이고 치우고 또 밀린 집안일 아니면 애들이랑 놀아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다같이 외부로 나들이를 가곤 합니다. 또 매주 최소 한 번 이상 당신 혼자 계신 장인어른 모시고 집에와서 식사도 제가 대접해 드리고 또 모셔다 드릴 때는 그게 뭐든 간에 반찬거리같은거 있죠. 당신 혼자 계시니까 그걸 꼭 만들어서 드립니다. 명절 및 생신때 양가 부모님 선물 챙기기, 가족들 대소사 챙기기, 심지어 아내 친구들 같은 주변 사람들 챙기기까지 거의 다 제가 해왔어요. 오죽하면 마누라 직장 상사 집에 같이 인사도 다녀봤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저는 말입니다. 이 지구상 그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제 아내와 가족의 헌신을 하며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본을 해요. 우주 1%야. 그리고 이런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살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항상 늘 죄송한 마음이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이야 저희 근처 아주 가깝게 살고 계시니까 매주 찾아뵐 수 있는거고 또 식사도 챙겨 드리고 전등교체라 물건 사는거 아니면 휴대폰 기능같이 어려워하는 문제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들도 다 챙겨 드릴 수가 있지만 저 멀리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지난 15년 동안 저희가 내려간게 아마 20번도 안될 겁니다. 해서 주말이나 시간이 좀 날 때 어쩌다 한 번씩 여보 오늘 본가에 한 번 가자 이러면 저희 아내는 싫은 내 색을 숨기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가식도 안 떨어요. 워만 핑계를 다 만들어서 죽어도 안 가려고 합니다. 너무 대놓고 티를 내니까 어이가 없죠.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은 이런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며느리 불편할까봐 명절 때 내려와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시고 아니 되레 당신들이 짧게나마 저희 집을 다녀가세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7순위신데 왔다갔다 10시간 운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런 시부모님에게 본인 손으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사 대접을 해드린 적이 없고 생신도 명절도 그 먼 길을 직접 운전해 오는 분들을 정말 단 한 번도 대접을 해준 적이 없어요. 거기다 한 두 서너 달마다 김치며 밑반찬이며 매번 직접 만든 음식들을 보내주셔도 그냥 대충 전화로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끝이에요. 작은 담래나 선물 같은 걸 기대하는 건 사치죠. 여하튼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낡고 좁은 집에서 신축 아파트로 가셨는데요. 신혼집 들어가는 기분 같다며 정말 아이들처럼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두 분이 신혼생활이 아예 없던 분들이었고 무엇보다 새 아파트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두 분을 위해 자식인 저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고 결국 저희 동생과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가전제품을 교체해드렸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거요. 물론 애들을 둘 키우는 집에서 뭉칫돈 지출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들께 효도 비슷한 거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동생과 상의 후에 그걸 장만해 드린 겁니다. 당연히 아내한테도 먼저 물어봤어요. 동생보다 먼저 물었습니다. 이때 뭔가 불편하고 신드렁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허락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동생이랑 각각 500을 지출 총 천만 원의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나름 손품 열심히 팔아서 저렴하게 잘 샀습니다. 이때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고맙긴 한데 부담되겠다. 이거 돈으로 돌려줄구만 하셨지만 이게 또 그렇게 돼버리면 선물해드린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그럼 우리가 얘들이 선물이라도 좀 사줘야겠구만 이러셔가지고 많이 안 비싼 가방이나 하나 사주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훈훈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는 저한테 가방 이야기를 전해 듣더니 얼굴이 활짝 피면서 나는 무조건 큰 걸로 받아낼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자 이렇게 만류를 했으나 본인은 무조건 큰 게 가지고 싶다며 절대 안 된대요. 이야 진짜 이때 기분도 거지 같았죠.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물건 배송 내역을 확인한 아내가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폰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화면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길래 제가 바꿔드린 걸 새 폰도 아니야 그냥 중고 20만원 주고 마지막으로 구매 추가를 한 건데 그 주문 내역을 본 아내가 됐듬 아니 이건 또 뭐냐 핸드폰도 샀어 아니 뭘 이렇게 많이 해 돈이 너무 많이 나갔잖아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되는 거야 당신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냐고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빠 같았으면 자식들이 뭔가 해준다 했어도 절대 안 받으신다고 근데 왜 자기 부모님은 괜찮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버리냐 이거 뭐냐 등등등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나불대더군요 그리고 내년 저희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두 분 해외여행 유럽여행을 보내드리려고 계획 중인데요 이번에 이사회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 그걸 취소하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돈 많이 썼는데 내년에 그게 되겠어 도 아니고 그냥 명령질 명령질 하지마 이렇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장인 어른이나 아내 본인한테 돈을 쓸 때는 돈 없다 소리 이런 소리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거 이거 가지고 돈돈거리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참고로 저희 가족이 지금까지 해외여행으로 지출한 돈 대충 어림잡아도 최소 6, 7천은 넘어갈 겁니다 지난달에도 오는 10월 예정 괌여행 항공 숙박 다 결제했어요 여하튼 이거 분명 사전 상의도 했고 너한테 물어보고 진행한 건데 이제 와서 이럴 거면 그때 왜 허락을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신이 화를 낼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지 당시 저는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며느리 덕에 해외여행 간다고 정말 고마워 하셨다 이러면서 나도 고마워 라고 했거든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알아서 하라고 했지 허락을 한 건 아니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써가면서 부모님들께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냐 이왕 해드리는 거 기분 좋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오버하잖아 선을 넘는 거라고 그리고 그 효도 너 혼자 해라 나는 못하겠다 나는 이미 할 만큼 다 하고 있다고 내가 못한 게 뭐냐 나 정도면 니네 부모한테 잘하는 거야 나한테 잘하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말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참고로 이건 그냥 좋게 말을 한 게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네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을 위해 해드린 게 뭐가 있냐 정말로 있냐 뭔데 말해봐 궁금하네 이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없긴 왜 없어 애들 영상통화 자주 시켜주잖아 남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데 나는 며칠에 한 번씩 연결해 주잖아 그리고 해외여행도 세 번이나 보내드렸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뭘 못했다고 화를 내 여러분 이거요 지난 15년 동안 딱 세 번입니다 세 번 게다가 이거 저희 아내가 아니고 제가 준비부터 돈 전부 다 일부터 백까지 다 혼자 했어요 당연히 아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허락을 했으니까 본인도 그걸 잘한 거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래 좋다 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도 이제 할 말이 떨어졌는지 갑자기 폰을 꺼내들고는 그래 그럼 니네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보자고 이러면서 바로 전화를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사 선물로 당신 아들 내외가 싸운 걸 알게 되면 그 들뜨고 행복한 기분 시공창에 쳐박힐 게 분명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뭔지 꺼리야 꺼! 이렇게 외치고 폰을 뺏으려다가 결국 그지같은 몸싸움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참고로 이때 저는 뺨도 맞고 막 5만대 물어 뜯기고 머리칼이 다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명치에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였는데요 이게 때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한 방 지른 겁니다 뭐 그 뒤로 아내는 그대로 풀썩 쓰러졌고 울고불고 숨도 못 쉬고 난리가 났는데요 하... 살면서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 갑갑한데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아니 그냥 때려 죽였어야지 이걸 살려둡니까 그래? 2번 야 저런 얀도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대접받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뭘까? 댓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와 갑자기 담배가 확 땡긴다 3번 완전 집이 모르는 미친이 아닌데 그냥 이혼하세요 오빠 댓글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너무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랄지를 할 땐 제대로 해줘야 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저 건방짐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4번 평소 쓴이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집에도 적당히 하다가 한 번씩 확 잘해주면 행복하고 고마운 법인데 집안일 거의 당신이 다 하고 장인어른까지 알뜰히 섬기니까 아내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냥 지가 왕비인 줄 아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야 그냥 다른 말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링크 보내주세요 능력이 안 돼서 빚까지 적으며 선물을 드렸다 라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들 해외여행 가고 하는 거는 당연히 쓸 돈이고 시부모한테 통 큰 선물을 했다고 저러는 거 이건 아내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싸가지가 없네요 5번 아이고 여기에 살아계신 부처님 한 분 추가요 나도 진짜 웬만한 건 다 양보하고 사는 편인데 단 하나 내 부모와 관련된 건 양보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무리한 걸 요구한 적도 없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과 관련된 그런 자존심 문제는 정말 죽어도 양보 못해요 나 같으면 바로 이혼합니다 6번 이봐요 이게 정말 사랑을 가치가 있는 여자입니까 예 7번 님도 저거에 딱 저만큼만 하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시부모님이 명품 가방 선물해 주겠다는 부분에서 무조건 큰 걸로 받아내겠다 아우 이 거지같은 신부 진짜 개 못돼 처먹었네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난 겁니까 전생에 을사오적이었나 아니면 뭐 정미칠적 야 이거 너무 불쌍하다 참 교재같아요 그죠 제대로 확 꽂아야 되는데 아무튼 후기 기다립니다 빨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2시간 그래서 4시간 6일